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. 퇴임하시고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다음 날 딱 일어나셨을 때.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? 잠자고 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. 저거 뭐냐, 일어났을 때 어? 가야 되나? 내가 나가야 되나? 그런 저기를.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? 그냥 일어나셔서. 세수했지? 세수하시고. 네, 씻고. 자기야, 뭘, 뭘, 뭘. 이거 또 감독으로 입고. 오늘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한다. 변하지 않는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변한다. 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어날지는 몰라요.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서 그 환경에서 변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사랑은 변한다, 안 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랑. 안 변한다. 정말요? 예전에 사모님을 사랑했던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으신가요? 지금도 사모님을 보면 이렇게 좀 설레고 그러세요? 그렇지. 나는 지금까지 출근을 하면서 이제 마우스 대 마우스 뽀뽀를 하고 나갔는데. 마우스 대 마우스. 저는 마우스 대 마우스. 뭔가 그랬더니 뽀뽀를 하신다며. 정말요? 뭐라고 하시면서 서로. 여보 다녀올게 그러고.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하실 것 같으세요? 다시 태어나도 하겠다. 똑같아요? 배경화면 이미 딱 두 분이 있었어. 두 분이 또 아주. 예쁘죠? 네. 조금만 봐요. 왜 조금만 봐요? 달아. 사랑 꺼내시네요. 아니 근데 저기 또 누구 보고 계시나요? 저기 왼쪽. 어? 혹시? 사모님이신가요? 우리 집은 여기에요 여기에요. 약간. 저거 약간 사랑 이야기로 가요. 새로운 이야기가 장이 펼쳐지는 하인드.